2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세요? 방에서 주무세요. 2번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세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3번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5번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투안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2번 모니카 씨, 저녁에 같이 학원에 다닐래요? 3번 개강이 언제예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한국어 교육센터 여보세요? 한국어 교육센터입니다. 한국어 교육센터 여보세요? 한국어 교육센터입니다. 저,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한국어 교육센터 네,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해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수업은 몇 시에 해요? 여보세요? 한국어 교육센터 한국어 교육센터입니다. 저,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해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다닙니까? 1. 절에 다닙니다. 2. 성당에 다닙니다. 3. 교회에 다닙니다. 4. 이슬람 사원에 다닙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기도를 합니다. 2. 코란을 읽습니다. 3. 찬송가를 부릅니다. 4. 성지 순례를 갑니다. 3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스님입니다. 2. 신부님입니다. 3. 목사님입니다. 4. 이맘입니다.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모니카 씨는 언제 성당에 가요? 5. 민수 씨는 종교가 뭐예요? 5. 민수 씨는 종교가 뭐예요? 5. 민수 씨는 종교가 뭐예요? 2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픕니까? 1. 팔이 아픕니다. 2. 이가 아픕니다. 3. 머리가 아픕니다. 4. 다리가 아픕니다. 2번. 이 사람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1. 토를 합니다. 2. 콧물이 납니다. 3. 기침을 합니다. 4. 설사를 합니다. 3번. 이 사람은 어디를 다쳤습니까? 1. 손을 대었습니다. 2. 손을 베었습니다. 3. 발목을 삐었습니다. 4.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5번. 어서 오세요. 9번. 어떻게 오셨어요? 11번. 그래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10번. 하시 cont년에 대답을 명확인 Henritrane으로 아침부터 그랬어요. 여기 약을 드릴게요.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언제부터 열이 났어요? 아침부터 그랬어요. 여기 약을 드릴게요.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밥은 먹은 후에 드세요. 밥이 없애요.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